지난해 11월 강서구청 본관 1층에서 강서 옛 사진 전시회가 열린 바 있는데요. 전시 공간이 협소해 준비한 모든 사진들을 공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. 이에 군은 온라인을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. 군은 구청 홈페이지에 옛 사진관 코너를 마련하고 디지털로 변환한 900여 점의 옛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. 이번 온라인 전시는 강서의 자랑스러운 역사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를 주제로 같은 장소 다른 모습, 공공청사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. 강서구 옛 사진관 전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옛 사진관을 검색하거나 첫 화면 메뉴 중 강서 소식, 공공 저작물을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.